한국투자증권 쇼미더리포트 한국투자증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SK하이닉스의 기업노트입니다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1만 3천원으로 기존 대비 7% 하향합니다 목표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BPS 8만 9,978원에 목표 PBR 1.25배를 적용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BPS는 22년 4분기 적자 전환과 23년 적자 폭 확대로 낮아진 기업 실적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PBR은 사파이어 웨피즈 출시로 서버향 디램 수요 증가에 기대감이 확대된 22년 초의 PBR입니다 사파이어 레피즈와 DDR5 랠리가 22년에서 23년으로 그대로 이연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22년 4분기와 23년의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하향 조정했습니다 22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기존 대비 8%, 208% 하향한 8.4조원과 0.4조원 영업 적자를 예상합니다 2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기존 대비 각각 12%, 171% 하향한 30.8조원과 5.3조원 영업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기업 적자 폭이 확대되는 이유는 랜드 영업이익률 하락입니다 랜드는 디램과 달리 23년 연내 업황 반등이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중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할 전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솔리다임 적자까지 더해지면서 랜드 적자가 확대되고 기업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23년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22년 연말까지는 고개사들의 재고 조정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황 개선에 시그널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연말까지는 22년 수요 감소와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나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매크로 불확실성도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는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23년 1분기부터 디램의 ASP 인하율이 줄어들고 업황 개선 기대감이 확대되면 주가는 반등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